오늘 준비 준비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대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한 신용물량도 그만큼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턱대고 우리 옛날에 송광호씨가 그랬나요 넘버쓰리에서 내가 제형이야 뭐 이거 이팔은 쥐팔 아니야 이런 무대보가 지금 있어선 안 돼요 아시겠죠 정확한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대차 거래가 증감이 되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차가 뭐예요 여러분 빌린다라는 얘기예요 왜 빌릴까요 그렇죠 위에서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대차 거래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용장고입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자 그러면 신용장고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위에서 상승을 할 때에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겠지만 하락을 할 때에는 굉장히 큰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폭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매매하고 있는 스타일들은 어때요 우리 고점에 있는 거 따라 들어가나요 고점에 있는 거 나도 내려가 나도 내려가나요 아니죠 저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아유 이거 추천 나온 거요 이거 지금 들고 가야 되나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단타 종목 아니었다고요 종목 뭐였습니까 우리 오픈방에 계신 분들 지금 지금 그 종목 오늘 오전에 슈팅 나온 종목 지금 채팅창에다가 막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써주시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틱스였죠 지니틱스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10% 이상 15%까지도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들 좀 챙겨 가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화전기도 마찬가지였죠 자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인데 히토류에요 뉴스에서 좀 발치를 해왔는데 수입 의존도가 몇 프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려 90% 이상이다 품목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목줄을 잡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해서 오늘의 이슈로 좀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2차전지 제조용 흑조 그리고 망간 등등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혹여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처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매매 전략을 수립해 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관련 종목이에요 이지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대응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딱 하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식당 아무데나 들어가시나요 아니죠 아 어디에 가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예약하시죠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주식 종목은 그렇게 대응 전략을 안 세워 놓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으시고 매매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슈라고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또 증시에는 그렇죠 또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해 먹으려고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세력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죠 뭐예요 맞잖아요 이지라고 하는 종목은 이미 매집을 해서 몇 개월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공부하셨죠 몇 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36개월 동안 종목별로 유통 주식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시키죠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올렸어요 쫙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위에서 흔들고 있는데 지금 저점 라인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올라갈 때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올라갈 때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지 분명히 타점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셨을 때요 아시겠죠 이화전기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왔죠 맞죠 이화산업 그래서 나왔죠 여러분들 EV천담 소재 혹여라도 지금 윗부분에 잘못 들어가신 분들 잘 들으시고 노란톡방으로 오시게 되면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토피아에요 세토피아 아니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정역 전문가 아니 내가 말이야 주식 경력이 한 5년이 되는데 한 10년이 되는데 아니 이거 끝난 거 아니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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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먹고 끝난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 즉 기관과 외인들은요 우리처럼 계좌를 2개 3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여러분 세력매매기법에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처럼 2개 3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쓴다고요 최소한 6개 이상의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평단이 다르겠죠 무슨 뜻이냐 고점에서 전량을 다 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가 있는 것이고 그 피보나치라고 하는 보조지표만 딸랑 쓰는 것이 아니라 불린저 밴드도 있고 일목균형표도 있고 일목균형표는 누가 만든 건지 어떠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토피아 자리 나옵니다 같이 매매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단기 종목 여러분들께 같이 대응 전략 짜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뭐냐 그러면 신용 비중 상위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저한테 이 미수는 어떻게 쓰나요 신용은 어떻게 이러한 질문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오랫동안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 3년이 넘으셨거든요 우리 종석님 성룡님 현우님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습니다 3년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미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단 1절도 저는 이분들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용 비중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어제와 오늘 하락세가 강했던 종목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비중이요 다 10% 이상의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빌려다가 들어가는 것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굳이 없는 돈까지 빌려가면서 하십니까 그랬을 때 밤에 자시다가 주무시다가 어떻게 해요 허공에 2단 엽착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 체크하시고 내가 현재 이 종목에 들어가서 지금 골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우리 빛나리 이정혁 전문가님 저 좀 도와주세요 노란톡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종목별로 이렇게 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방송에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노란톡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어때요 이렇게 에코프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질문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종목명 평단 그리고 비중 이렇게 주셔야지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질문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비중이 높았던 종목 중에서 모아 데이터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야 이거 꽁짜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올라갈 때 보세요 여러분 아니 굳이 여기는 우리가 차치하고 안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자 거래량이 터진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자리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100억을 넣었어요 1000억을 넣었어요 만약에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모으실 거예요 물량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모으실 겁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터뜨리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뜨릴 거예요 여기 얼만데요 금액이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7천 원에 모아서 예를 들어 만 원에 턴다고요 만 원에 모아가지고 2만 원에 턴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세도 안 나온다니까요 월세도 세금도 안 나와요 직원들 급여줘야죠 건물 임대를 내야죠 그렇죠 접대해야죠 저녁 먹어야죠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주식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집 사실 때요 집 사실 때 한 방에 딱 보고 가가지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그냥 계약하시나요 아니죠 자동차는요 한 방에 팡 그냥 사시나요 아니죠 고민 고민하시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점 라인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빠져요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던 물량들 나와야 되겠죠 나온 물량이 있냐고요 물량이 없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세력의 흔적이다 아시겠죠? 해서 모아 데이터 분명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브릿지텍 자 브릿지텍 마찬가지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갭 상승을 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갭 하락을 했을 때의 대처 방법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마도 10분 중에 8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 브릿지텍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262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262 법칙 안다 그러면 채팅창에다 아 저 알아요 저 알아요 하시면 돼요 제가 보험사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보험사에서 15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2명은 거의 자포자기예요 노력을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어떤 종목이 어떻고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고 공부 안 합니다 6명은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따라다녀요 그냥 이거 사라고 하면 이거 사고 저거 사라고 하면 저거 사고 그 중에서 딱 2명만 뭘 한다? 공부합니다 그 2명 중에 1등이 나오고 2등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모든 종목들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어떤 리딩방들을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리딩방에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 너무 많다 이겁니다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왜 혼자서 종목 못 뽑습니까?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브릿지텍이에요 브릿지텍 보시면 여기 보지 말자고요 그죠? 여기 보지 말아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어 아니 저점에서 왜 들어오냐고 맞죠? 아니 거래가 위에서 터지면 해먹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점에서 거래가 왜 들어오냐고요 왜 맞죠?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올렸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N자형이죠? 네 올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만약에 여기에서 해먹었다 여기에서 만약에 털고 나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량이요? 이만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래량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런 거래량이 터졌나요? 아니죠 아니죠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분명하게 우리가 노리고 있는 뭐가 나와요? 네 올매매 아이고 네 올매매 짜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올매매 짜리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나오죠 자리 맞죠? 매수하고 나서 5% 7% 10% 매도 설정하고 화살표가 보이면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종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